네 오늘은 2020년 3월 23일 월요일 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노각 씨앗을 파종 하려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노각 씨앗을 이전에 파종을 했었는데 하나도 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파종을 하러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물에 담가둬 가지고 지금 눈이 조금씩 나온게 보이시죠 여기 하얗게 나온게 눈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조금씩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눈이 한 이 정도씩 나왔을 때 예 파종을 하면은 더욱 확실하게 발화시킬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조그마 흰색이 눈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난번 처럼 또 포트에 씨를 하나씩 놓아두고 파종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처럼 예 지난번 처럼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이렇게 다 심어졌구요 이제 물을 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것도 네 지금 물을 두고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옥수수 파종을 한번 했었잖아요 옥수수 파종을 한게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옥수수 나오는거 아주 잘 나오고 있네요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옥수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것들은 흙이 파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것들도 다 뿌리를 잡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녹악 녹악 파종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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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